과일 야채로 만든 지리산 흑염소 진압 흑염소는 양질의 단백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고단백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E 토코페롤과 아라키돈산, 칼슘, 철분이 많은 음식으로 출산 전후나 아이 성장을 위해 또한 몸이 약한 분들의 보양식으로 꼽는답니다. 그리고 혈액 생성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다보니 혈압, 당뇨,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에도 좋은 음식이랍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 보면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뼈건강, 노화 방지, 빈혈예방, 수족냉증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서 그 효능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흑염소인지 원재료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한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드시는 건데 아무거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첨가물이나 체질에 맞지 않는 한약제를 넣지 않고 부작용 걱정 없는 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흑염소진액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화학첨가물과 한약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 한 방울도 넣지 않고 과일 야채로 만든 흑염소진액입니다. 지리산에서 직접 박목으로 키운 흑염소에 몸에 좋은 과일 야채인 브로콜리, 양배추, 오미자, 흑마늘, 양파, 토마토 등을 넣고 72시간 숙성을 시켜서 만든 흑염소진액을 추천드려봅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문에 010-2323-7559 혹은 검색창에 꽃송이 부부 흑염소를 검색해 주세요.